국민의힘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가 김기현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청에서 열려 충청권 각 시도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. 대전시는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와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등 10개 사업에, 세종시는 세종경찰청 청사와 국립민속박물관 세종시 이전 건립 등 8개 사업에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. 충남도는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과 가로린만 해양정원 조성, 중부권 거점 국립경찰병원 설립 등 9개 현안에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